엔컬이 없으니깐 한 번 더 같이 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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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준비하면서 뭔가 걱정도 많이 돌고 고민하면서 실수도 좀 많았고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UF분들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위로 못 올라와서 진짜 미안해요 너무 사랑하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너무 사랑하고 아까 엄마 할 뻔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고 자신하지 말자 그런 거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2023년에 진짜 한 번 더 이런 자리 만들어요 감사합니다